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에 4월 태그가 2번 있습니다. 태그는 6월, 6번째 월 끝나고 6시에서 11월, 11번째 월 끝나고 3시에서 4카운트가 있습니다. 태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,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,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, 1&2, 3&4 첫 번째 섹션, 오른발 아웃포인트 투게더, 포인트 투게더, 왼발 아웃포인트 투게더,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, 백코스터, 브러쉬. 두 번째 섹션, 사이드, 왼발 왼쪽 사이드에 롤시고 반박자 홀드, 홀 스텝, 사이드, 오른발 터치. 오른쪽으로 롤링 바인트 턴, 아웃포인트 들어가요.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포워드, 2분의 1 턴, 왼발 백 스텝, 4분의 1 방향 틀어서 오른발 사이드, 왼발 아웃포인트. 세 번째 섹션,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투게더 하시면서 동시에 오른발을 오른쪽 사이드 키, 오른발 플러스, 반박자 홀드, 볼 스텝 사이드, 오른발 플러스. 힌지, 2분의 1 턴,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백, 4분의 1 사이드, 왼발 포워드 스텝, 오른발 히치. 마지막 섹션, 히치한 오른발 빅 스텝으로 백으로 넣으실 거예요. 뒤에 놓고 왼발 힐 드래그, 드래그 한 발 그대로 킥볼, 체인지, 오른발 아웃포인트.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, 크로스, 4분의 1 턴, 왼발 백 스텝, 오른발 사이드, 마무리는 왼발 크로스로 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